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김남국 경기도 안산시 단원국을에 운 좋게 여러분들 당선돼서 국회의원이 된 올해 40살 되는 김남국 의원이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는 3년 동안 공직신고에서 8억 원의 재산이 한때 코인 투자로 75억까지 올라갔다. 그런 보도 때문에 지금 현재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검찰이 여러분 인지수사를 한 것이 아니고 이 관련 정보를 거래소가 통보하게 되고 그 정보를 금융정보분석원이 검찰에 의뢰함으로써 수사가 시작됐던 모양입니다. 아무튼 간에 참 납득할 수 없는 이 사건이 명확하게 이렇게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이 김남국 씨는 조국의 남자 조국을 전 법무장관을 적극적으로 옹호함으로써 인기를 얻게 됐습니다. 성비하 논란에도 불구하고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유력한 그런 후보자였던 미래통합당의 박순자 후보를 끊고 당선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거두절미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2020년도 4.15 총선에서 당선됐던 더불어민주당의 많은 그런 국회의원들과 마찬가지로 김남국 씨도 아주 심한 사전특표 조작을 통해 가지고 국회의원이 된 인물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지금 주가폭락 주가조작문제로 시끄럽습니다마는 이 주가조작문제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선거조작 사전특표 조작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를 독점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선거사물을 독점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생산하는 후보별 득표수가 많은 부분들이 다 만들어진 숫자 제조한 숫자 생산한 숫자라는 사실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외 없이 김남국 씨도 경기도의 국회의원들 가운데서도 좀 심하게 조작을 해서 국회의원 배지를 단 전북대학교 법과대학 출신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한편에 이 도표는 2022년 4.15 총선 경기도 안산시 단원 9월에 후보별 차익값을 구한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투표 득표일입니다. 통상 당일 투표 득표일은 조작을 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 전산조작범들은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혹은 득표수를 조작을 하게 됩니다. 이거를 올리게 되면 플러스값이 나오게 되고 이거를 빼앗게 되면 마이너스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아주 전형적인 조작입니다.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의 박순자 후보의 표를 중앙동에서 관내 사전투표 참가자수 투표자수의 약 여러분들 몇 프로를 훔친 겁니까? 보시게 되면 9.3% 정도로 훔쳐가지고 김남국 후보한테로 이렇게 11%를 옮긴 겁니다. 김남국은 중앙동 고잔동 대부동 초치동 호수동 모두에서 플러스값이 나옵니다. 이런 것은 나오기가 불가능합니다. 모든 동에서 사전투표에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사전투표에 승리를 거둔다는 것은 김남국의 사전투표 득표율이 한 개의 동도 빠지지 않고 모든 동에서 당일 투표 득표율보다 크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 득표율을 당일 투표 득표를 나눈 값이 항상 1보다 큰 겁니다. 이거는 확률적으로 엄청나게 문제인 통계적 변칙이 일어났다 이렇게 봅니다. 항상 표를 더해줬으니까 플러스값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수치를 보시기 바랍니다. 사전투표와 당일 투표에서는 투표자들이 선호도가 비슷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전투표와 당일 투표의 격차가 동별로 최소 8%에서 14% 차이가 납니다. 이거는 선거 사문을 담당한 자들이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을 조작을 한 유력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표를 더해준 겁니다. 미래통합당의 박순자 후보와 함께 빼앗고 이렇게 플러스 8에서 플러스 14 최소 8에서 14% 최소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3% 값은 나올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공직선거가 이렇게 지금 조작이 되는 겁니다. 후보의 득표수를 전산 프로그램 이용해 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이거는 이번에 SG발 여러분들 주가 조작하고 여러분들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조작을 했냐. 동별로도 다 여러분들 동의 비율로 조작을 했지만 이 숫자만 보면 얼추 어떻게 볼 수 있겠는가 하니까 안산시 단원구월에서 총 이동한 득표수는 7하고 8을 딱 더하게 되면 얼추 16%입니다. 사전 관내 사전 투표 투표자 수위의 최소 16%에서 14에 13을 더하게 되면 대략 최대 28%까지 표를 득표수를 이동시킨 겁니다. 어떻게 이동시켰습니까? 미래통합당의 박순자 후보표를 빼앗고 절반 그만큼을 더불어민주당 김남국에게 대해준 겁니다. 김남국은 사전 투표 조작을 통해 가지고 국회의원 배치를 달게 된 겁니다. 대한민국 사람들 각성해야 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그다음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반성해야 됩니다. 이걸 덮고 나라가 온전하게 굴러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들이 동 5개만 여러분들 조작한 표를 봤는데 조금 더 깊게 들어가게 되면 동만 여러분들 조작하는 것이 아니고 이 동 밑에는 안산시 단원골에는 모두 40개의 투표소가 있습니다. 중앙동 1투표소 중앙동 2투표소 이렇게 해 가지고 40개 투표소가 있는데 40개 투표소에서 모두 다 뭡니까? 조작을 한 겁니다. 조작값을 입력해 가지고. 그러니까 40개 투표소 전부에서 김남국은 사전 투표에 승리를 거두는 겁니다. 여기서 김남국이 40개 투표소에서 모두 승리를 거둔다는 이야기는 다르게 표현하면 김남국이 얻은 투표소마다 사전 투표 득표율이 당일 투표 득표율보다 큰 값을 가지는 겁니다. 반대로 미래통합당의 박순자 후보는 40개 투표소에 모두 다 당일 투표 득표율이 사전 투표 득표율보다 큰 겁니다. 왜 사전 투표 득표율을 빼앗겨 가지고 김남국에게 더해 줬습니까? 40대 제로가 나온 겁니다. 그럼 이 확률이 얼마냐 김남국이 이길 확률이 2분의 1의 40성 그리고 미래통합당의 박순자 후보가 모든 투표소에 다 패배할 확률이 2분의 1의 40성이니까 2분의 1의 80성 2분의 1의 80성의 불가능한 확률이 2020년도 4.15 총선 당시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의뢰에서 나온 겁니다. 이렇게 모두 다 후보가 얻는 득표수를 조작을 해 가지고 국회의원도 되고 대통령도 되고 경기도지사도 되고 시장군수구청장도 되고 광역의원도 되고 기초의원도 되는 겁니다. 이런 짓들이 계속 지금 일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이번 2022년 4.7 보궐선도 똑같은 짓을 한 겁니다. 전부 안 했지만 본인들이 하고 싶은 것 해야 될 이런 데는 다 기초의원 선거나 울산시 교육감 선거를 다 손을 댄 겁니다. 대한민국 선거는 더불어민주당이 여러분들 그냥 선거 사물을 담당하는 자들을 장악하고 있는 상태고 민주노총이 여러분 장악하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나라가 무선판이 된 겁니다. 나라가 조선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경기도에서 다 똑같은 짓을 한 겁니다. 이게 경기도에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관내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일입니다. 여기서 김남국이 속한 안산시 단원구을은 노란색을 해놓은 것처럼 미래통합당의 박순자 후보에서 마이너스 10.7% 평균값입니다. 그러니까 관내 사전투표 투표자 수의 10.7%를 빼앗아 가지고 그다음에 김남국 후과 함께 11.6%를 더해 줬네요. 그러니까 여기에 차이는 제3의 후보인한테서 빼앗아 가지고 얼추열은 평균값이 11.8%니까 표를 증감시킨 총수는 관내 사전투표 투표자 수의 대략 22에서 23% 정도의 표를 이동시켰겠네요. 이걸 지금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오네요. 10.7% 플러스 11.6% 이런 짓을 한 겁니다. 거의 선거가 아니고 그냥 컴퓨터 게임을 한 겁니다. 통상 관내 사전투표는 조금 더 심하게 조작을 하죠. 여기서는 보시게 되면 김남국은 13.6%를 빼앗고 13.4%를 더해 줬네요. 관내 사전투표하고 우편투표를 조작하는 방법이 다르지 않습니까? 관내 사전투표는 주로 투표지 분류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 우편투표는 또 다른 방법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아직 정확하게 이렇게 알려드린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 코인 투자로 검찰의 수사망에 오른 경기도 안산시 단원굴 김남국 씨 아주 걸쭉한 입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기도 하고 그다음에 엄청나게 미움을 받은 젊은 친구죠. 전북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올해 41살일 겁니다. 우리 나이로. 다 조작을 한 겁니다. 누가 조작했습니까? 조선인민민주공화국 선거관리위원회가 했습니까? 중국 공상당 여러분들 선거관리위원회 했습니까?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선거사무는 과천시에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하는 겁니다. 40군데에서 모두 다 한쪽에는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를 빼앗고 미래통합당 박순자호복에 한쪽에는 쑤셔 넣어줘가지고 40개 투표에서 모두 다 김남국이 사전투표에 승리하도록 만든 겁니다. 누구 작품입니까? 대한민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작품입니다. 이 짓을 계속하는 겁니다. 문 정권 하에서 다섯 번 윤 정권 하에서 두 번 윤석열 정부를 완전히 그냥 바보 멍텅구리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2023년 4월 5일 보궐선거에서 민주노총이 적극질 지지하는 천창수 후보에 대해서는 조작값 35% 우파 교육감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35장을 그냥 훔치는 그런 어마어마한 만행을 저지른 겁니다. 이런 것에도 이런 분노할 수 없으면 망해도 할 수가 없는 거죠. 동일한 방식이 모든 공직선거에 사용되기 때문에 저는 2024년 전 총선도 동일한 방법이 사용될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강구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소위 공직선거의 모든 조작 행위를 배속까지 파헤친 것이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도독놈들 시리즈입니다. 공직선거 회부 시리즈입니다. 1권은 총론 2권 3권은 대통령선거 조작 4권은 2020년 4.15 총선 조작입니다. 곧 선을 보이는 5권은 지방선거 조작을 다룰 겁니다. 여러분께서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정상화시키는데 조금 힘을 다한다 생각하시고 4위로 출판한 공병호 연구소에서 출간된 도둑놈들 시리즈를 적극적으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확산시켜주는데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